육바람이를 내가 익히다 보면 뭔가 나랑 반대로 공부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 게 딱 바로 보입니다. 저 친구는 나랑 반대로 가네 하는지. 뭐든지 다 반대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.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라. 내가 받고 싶은 건 절대 남한테 주지 마라. 이런 식으로 반대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보입니다. 저 친구 조심해야겠군 하고 바로 눈에 딱 띄어요. 일반인 눈에는 그게 안 띄니까 당할 때까지 못 봐요. 자기가 털린 뒤에야 아 몰랐네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네. 나한테 잘해줘서 나는 진짜 나한테 호감도 있고 사람 좋은 줄 알았네. 중생은 그럴 수 있는데 보살이 그 소리 하면 보살은 공부 참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. 보살은 보면 알아야 돼. 딱 눈빛도 보면 선하지 않고 말하는 게 과식적이고 행동도 다 오바예요. 오바예요. 왜냐하면 진솔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되게 지금 과해요. 육바람이라서 볼 때 찜찜하단 말이에요. 다. 남들한테 막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도 속으면 안 돼요. 공자님이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미담의 주인공들이요. 진짜 남들한테 잘하고 다니는 사람들 아주 싫어했습니다. 왜 싫어했냐. 악인들은 오히려 악인들은 여러분 가슴에서 양심을 불태워주는데 위선자들은 여러분 가슴에서 양심의 불을 꺼버려요. 이해 되세요? 아예 악인은요. 여러분이 보면서 저렇게 안 살아야지 하고 이를 갈면서 내가 더 정의감이 타오르는데 위선자들을 보면 저게 정의인가 하다가 나도 내 정의가 흔들려요. 저 사람이 더 옳은 거 아니야. 나보다 더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미담을 자꾸 만들고 다녀요. 사람이 할 수 없는 미담을 만들고 다니면요. 그 사람은 위선자일 확률이 높습니다. 진짜 보살은요. 진짜 보살은 그렇게 안 해요. 진짜 보살은 솔직한 자기 마음을 다 드러냅니다. 그러니까 볼 때 편해요. 위대한 일을 하고도요. 겸손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의미부여 안 하고 자기가 덮어버려요. 그런데 그 미담의 주인공들은 하면서 인증샷 찍습니다. 알려야 되니까. 내가 이런 사람이란 걸 알려야 되니까. 그럼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단순한 게 그걸 보면요. 와 대단한 사람이네. 이 사람은 성인일세. 사람이 이렇게 못 하지. 사람이 이렇게 못 하는 거네요. 분명히 가짜입니다. 사람이 이렇게 못 하지. 뭔가 이상한 거. 다 가짜라는 건 아닌데 진짜 보살. 진짜 보살 아니면 가짜예요. 어중간한 사람은 못 할 일이라는 거예요. 진짜 보살은 합니다. 그런데 하고 나서 진짜 보살은 하고 나서 그걸 대단하게 생각 안 해요. 아니 내 양심이 식혀서 한 거지. 내가 잘나서 한 건가요.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. 회양을 해버려요. 그런데 내가 그 명예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짜예요. 내가 잘난 거지요. 둘이acy. 내가 찾아라. 내가 다 했 mightids. 여러분이 말씀 alternative games fort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